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3% 수준이고 그리고 퍼센트로도 일단 세계 3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1년부터 DSR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전환을 했는데 빌릴 상환할 수 있을 만큼 빌려라 그게 전체 소득의 40% 정도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보면 22년 4분기 기준으로 40.6%를 넘었고 그리고 여전히 3%가 넘는 기준금리가 3.5%지만 시장금리는 4%가 넘으니까 그 4% 넘는 시장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DSR이 내려오기는 어렵거든요 소득이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택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데는 대출의 급증이 필요한데 그게 2001년, 2006년 그리고 2017년, 2021년의 기억인데 현재는 대출이 그렇게 급증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위축된 수요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큰 폭의 강세장이 다시 찾아온다거나 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정부 정책이 올 하반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8월까지 정부의 스탠스는 자산시장의 조정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자산가격이 작년 6월보다 빠졌을 때 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어느 정도의 자산가격 조정은 우리가 다 용인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안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작년 9월부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분양이라는 거는 결국 건설 경기를 건드리게 되고 그리고 자산가격도 좀 서서히 빠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산가격이 급락하면 은행에도 영향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담보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당한 미회수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나면 은행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작년 9월부터는 이런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 그리고 청약과 관련한 그런 건설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9월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개입은 좀 작은 규모의 개입이었는데 결국에는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DSR을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더 일으키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가게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금자리론이 있었던 걸 대폭 확대해서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원래는 6억이었는데 9억 이하까지 그리고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소득기준도 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특례론 같은 경우에는 50년 상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상품이 될 법하고 거치기간도 있고 또 게다가 채증식으로 상환을 하니까 초반에는 대출 부담이 적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출시 일주일 만에 10조 원 신청할 정도로 엄청나게 신청을 했는데 결국 정부가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분기에 시장이 완전히 좀 돌아섰기 때문에 좀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이게 9월이나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 되면 이 프로그램이 거의 소진이 다 될 텐데 그 기간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을 더 쓴다거나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례론이 끝나가니까 특례 역전세론이라고 해서 역전세 대란을 방어하기 위한 또 미시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나 구매하라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위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상세한 규모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았지만 자산가격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오래 진짜 많이 했고 그런 어떤 성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특례모금자리론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출이고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민간 대출 사이드에서 이거를 취급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다시 DSR을 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는 내년도 수요를 갖고 와서 올해를 좀 바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4년 이후에 또 상당한 현저한 수요 위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완만하게 하락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냅둘 건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요 회복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밑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전문가 분들 중에는 이제 하반기에 장기적으로 L자형 받아 그런 식으로 지금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얕잡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기조는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많고 그리고 이거를 좀 안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컨셉은 있지만 또 미시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급격하게 자산 가격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갑작스럽게 붕괴시키는 수준이 된다면 그거는 또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소위 이런 핀셋처럼 섬세하게 정책을 펴서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고 지금까지는 꽤 잘 작동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런 정부 정책들이 비판을 받는 포인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에 건조한 조정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이냐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적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포인트는 있지만 정부가 하는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굉장히 세심한 정책들을 피면서 시장을 바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닥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어느 정도 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 때도 거시적인 안정성 그리고 미시적인 프로그램 대응 이렇게 완전히 구획해서 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문제가 있다 손치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금방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받쳐지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저는 좀 더 길게 보자면 이렇게 바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은 그냥 당장은 안 잡히지만 종국에는 그게 다 돈들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럴 때 지금은 이만큼 무너졌는데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경고하고 싶다 이런 발언인 거지 이렇게 정부가 대놓고 자산 가격을 받치겠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하락으로 가기는 당장 하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좀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상태인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